이 사람이 이렇게 쪄도 여기 왔잖아. 엎고덩이지는 않았잖아. 누가 어떻게 보여? 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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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라고. 걸어왔잖아, 내가. 걸어 댕겼잖아. 그럼 뛰어다닐 수 있어요. 뭐? 그럼 뛰어다닐 수 있어요. 아휴, 먹는 교육 시큰받았네. 오늘 살 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속고는 좀 받았지만 이 정도로 오늘 교육을 받을 줄은 몰랐네. 감숙해. 그런 게 맛있죠? 지금 빨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아니요. 시간 맞춰서 빨리 가요. 우리는 노령부. 노령부. 설정해 주시고. 보세요, 기대서. 남전다리는 2.8단에 올려주세요. 구경해보라고. 뒤쪽 계란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준비! 아, 지금 빨리 가져오는 거구나. 아!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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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예! 오! 수중 달리기 참여하시는 분. 안전기 밖으로 나오세요. 앞에 보시는 수박공을 잡으시면요. 봉화의 우수한 농산물을 바로 교환해 드립니다. 몸조 불러, 몸조 불러. 자,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준비! 한쪽 다리는 계단 뒤쪽 계단에 올려주시고요. 준비! 준비해! 준비! 준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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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왜? 아니 요즘 울진 날씨도 덥고 하는데 지금 가면 고추 딴 일도 많고 밭 일도 많은데 자기가 가서 좀 도와줘 아니 그렇지 얼마나 덥고 얼마 전에 그냥 가서 아직도 얼굴이 까맣고 어깨도 아파 죽겠는데 또 가라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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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더워 죽겠어 아 죽겠다 죽겠어 진짜 원칙을 봐봐 봐 만兄 조절 가라고 무halten 마elf 좋아 아 그ckets 나 고추 딴 일도 오 abstraction 이거 오ckets 하하 아, 빨리 가서 따져 뭐. 오는데 고생하겠네. 고기만큼 사왔어 이번에. 고기를 뭐하고 사왔어? 저번에 치킨만 사왔다고 주위 사람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 장모집 갔는데 어째 치킨 한 마리 달랑 사가냐고. 더보가 이거 일하겠는가? 아, 그럼요 뭐. 일 다 하자. 옷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 추리닝 갖고 왔는가? 추리닝? 그래, 추리닝 입점. 이거 입고, 이거는 이거 옷이 시원한 거 입는데 이거 입으라고, 뿌예뚜리를. 어떤 거요? 이 3배. 아, 3배? 그래요? 응. 가세요 뭐. 그럼 가세요. 아이고, 이제 꼬치 따는 사람 하나 잊어버렸다, 이모. 이 남서방이 이거 구두 신으면 안 된다, 자화 신어야 돼. 그래요? 그, 자화 신어야 돼. 아, 이거. 어, 그거 씻고 놨다. 에휴. 제가 끓을게. 아, 나도 네 거. 아, 예, 제가 끓을게. 그래. 아, 이거 끓을게. 근데 오늘 고추도 따고, 뭐 저기, 호박잎도 있어요? 이 일이 센스. 남서방은 한 번 해도 다 넣어. 그래? 어, 여기가 막 아파가지고. 근데 또... 목데鼎아가 또 져팔를 들어있죠? 하하 H K K 하하하하 감사합니다.